그날에 찍었던 어? 비슷한데? 야종사 진속의 비슷해요? 잡도 같은데? 어, 감동 드라이네. 되게 대단하시네. 복면감 잡자. 어, 진짜 그래. 괜찮겠다. 괜찮지? 야, 이거 넣어도 되겠다. 어, 씨. 어려워. 어, 어려워. 에헤이. 진짜 기숙사다, 이거. 어우, 얼음을 다 뽑아가는 그냥. 야, 이게 차가운 게 안 나와요. 늦게 오는 애들은 비빔면 못 먹겠다. 비빔면 못 먹지. 어우, 진짜 찍어 먹는구만. 면 좋네. 나 지금도 먹고 싶다. 아, 비빔면 너무 먹고 싶다. 안녕. 여기에서. 어우, 진짜. 어우. 되게 좋은데. 냄새 미쳤다, 진짜. 아, 너무 배고파. 그냥 이미 넣었어, 넣었어. 야. 드디어 먹는 거예요. 어우, 맛있겠다. 죽였다. 우와. 맛있다. 대박. 김치. 아, 먹방 하는 사람들은. 라면 같은 거 먹을 때. 엄마 입에 진짜 침 넣어. 침 너무 쓰다, 지금. 여기가 찌릿찌릿하네. 끝. 맛있다. 맛이 아플 수는 없잖아. 무조건 맛있지. 아, 미치겠네. 파김치. 파김치 궁금하네. 파김치를 먹는 척만 하네. 흐빗기, 흐빗기. 아, 맛있겠다. 파김치 피치고 왔어. 맛있겠다. 이야, 저건데. 너무 고통스럽다, 진짜. 아, 화면 하나로 계속 돌려쓰는 거. 왜 매번 많이 들어가지? 한 입에 반 봉 들어갔어. 왜일까.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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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아... 라면이 맛은. 비밀 때문에. 야, 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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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나. 형도 잘 먹어. 동생도 잘 먹어. 음. 피차비 와볼까? 우와, 근데. 아유, 이것도 맛있겠다. 아우. 아우. 한번 쳐볼까? 야, 너 혹시... 철쇠야. 응? 갈릭 소스 안 시켰냐? 어? 어? 식은 게 아니라 오다가 주웠다니. 야, 고구마 갈릭인데, 이거? 아, 갈릭 안 있겠다, 나. 뭐도 있어야, 뭐도 있어야 이렇게 말하시길래 그럼 그냥 그걸로 드셔야 될까, 진짜. 그래 봐, 잘 드신다. 아우. 음. 아, 두 개 먹어야 되는데. 응? 딩동! 아우!